참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니께 내 세상이야 내 세상이야 너 자꾸 이러면 백화가 가만 안 나던데 쫄려? 신경 풀어! 이소라! 삼각자 나와라 그녀! 내가 말이오 누군가를 이겨본 게 처음이오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냔 말이오 아니 이거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찾아나고 있다 니 깝치지 말고 댕겨라 오늘 전학생이 하나 또 들어왔다? 장병태? 장병태, 정병태 이름이 비슷한디? 이름만 들으면 둘이 헷갈릴 수도 있겄어 니는 누구야? 니 뭐하는 놈이야! 아 진짜 환장하겄네 진짜